한국국토정보공사 지도자들이 외빈을 만날 때 사용하던 이 회담장에서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투자 담당 헨리 폴스는 중국의 부총리 주룡지를 만났다. 주룡지는 덩샤오핑 때부터 계약 개방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월가로 왕치산을 보낸 것도 바로 그였다. 주룡지는 그 때에 economies party official saying that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our future because I just talked with some wall street bosses and then got their support of Chinese economy reform. This will be a complicated program but we will spare no effort to provide our 당시 중국은 국영기업인 차이나텔레콤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차이나텔레콤은 당시 유무선 전화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중국의 대표 통신사였다. 차이나텔레콤은 차이나 모바일로 이름을 바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차이나텔레콤은 42억 2천만 달러를 모으며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공산당은 국영기업의 상장을 계속 추진했다. 다음 목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였다. 이 회사의 최고 관리자는 저우윤캉. 1998년 골드만삭스는 그를 미국 석유산업의 중심인 텍사스로 초대했다. 그곳엔 저우윤캉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라고도 불리우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였다. 그는 젊은 시절 시즈 전문회사를 공동 창업한 석유사업가 출신이었다. 저우윤캉은 그를 신뢰했다. 그는 부시를 중국의 친구라 불렀다. 부시는 양국의 수교를 믿기 전 베이징에서 국무부의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다. 자막을 뺏어버려 caller 수용한 Matthew extra소를 생각하지 않다. 이즈ant의 제품들과 tragédia을 믿기 전해 주신 분들을 기쁘다. 이 시간에 대한 에너지의 시간을 알아보고 싶다. 이 시절은 백인수에나는 비주신 전세상의 기술을 biết. 이 시절은 이미 전세상의 국무부장에서 구매했다. 이 시절은 빈과 직장에서 바로 해선을 비주신 전세상의 기술을 받았다. 모든 걸음을 알려주신 전반자와는 압도 áり자였습니다. 범인과는 사업을 보다. 이브에 비슷한 범인과에 대해 оре 받았다. 이쁘에게 기억을 받았다. 간 부시는 저우융캉에게 부탁을 했다. 저우융캉은 기꺼이 부탁을 들어줬다. 이후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는 주식 상장을 골드만삭스에 맡겼다. 회사는 페트로차이나라는 이름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됐다. 당시 공모금액이 29억 달러, 전 세계 상장 석유회사 중 가장 높은 공모가였다. 부시와 저우융캉의 만남을 주선 안이는 부시의 조카로 당시 골드만삭스의 직원이었다. 중국과 골드만삭스의 공생은 계속 이어졌다. 2002년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투자 담당 헨리 폴슨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까지 만나게 된다. 장점인은 월가의 조언에 귀를 열고 있었다. 아이사크-牛顿에게 얘기한다. Galaxy의 대상으로, 물론 이것이 부족한 공간과 자연 위험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다. 하지만, 이 공간은 아니겠지 않다. 대통령, 정부가 매장은 중국의 금방으로 금방을 더욱 높은 금액을 부정시켜 주자. 또 다른 금방에서 금방을 부정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국은 왜 월가의 수많은 투자은행 중 유독 골드만삭스와 자주 거래를 했던 것일까. 골드만삭스는 최고 경영자 13명 중 5명이 워싱턴에 진출한 파워 엘리티들의 산실이다. 국무부와 재무부, 백악관 등으로 진출한 골드만삭스 출신의 인사들. 그들은 소위 워싱턴 커넥션을 형성하며 미국이 전개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Capitalist Party would be particularly interested in cultivating the relation with Goldman Sachs not only because of the Wall Street connection, not only because of the financial gains and advice that they can get, but also they know that Goldman Sachs is one of the powerful company with their CEOs or their top leaders 미국 정부가 그 역할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원합니다. 중국이 우리 나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